뵀는데 감독님이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? 예뻐요. 사람을 이렇게 앞에다 두고 예뻐요. 그러는 거예요, 그래서. 아니, 그렇게 화내지 않았잖아요. 아니야, 약간 이런 톤이었어. 예뻐요. 그래서 당차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. 우리 얘기하잖아요, 우리. 너무 예쁘시다. 그런 얘기를 너네끼리만 해. 들리게 해줘. 저희 뒤에서 수업 안 듣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. 무슨 좋아합니다. 컨셉이 확실하네요, 오늘. 아니, 그게... 머리 했어요. ப다니까 비ưỡ기도 편해요 다리 오냐 다리 오냐 lugares 얼마나 비ips 나는지 너무 완벽이 음